야 애들이 계속 오는데? 이거 무함으로 오는건가 애들이? 그냥 지나가야될거 같애 그냥 지나가죠 애들 계속 나가 끝도 없이 화살만 회수하고 아깝게 화살이나 쓰지 말고 화살 회수하고 가죠 뭐지? 글쎄다 무슨 일일까? 오우 애들 진짜 많구나 저기에 스나이프총이 하나 있는데 스나이프총 뭐 오오 오오오 아 안대안대안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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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아 진쨰 아이씨 아이씨 아이밍 인텔스 제스스 아, f**k that we're 100% 다 죽이고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냥 가 아, f**k 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되겠네 계속 나와 애들이 끝도 없이 싫어 임매 와 되겠.. 되겠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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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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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요 촬영님 어서오세요 아아 안죽여 한명도 안죽여 그냥 갈래 아 그냥가 그냥가 네 그냥가요 고메즈? 고메즈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들 고메즈 노메드 고메즈 여기 좀 비슷해서 그런가 한 번 치워야 되는데 이제 저기 있는 애가 날 보진 않겠지? 아 볼 것 같은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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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됐어요 자 포탑 해킹 포탑을 해킹한거에요 자 애들 온다 어? 에이치엠쥐 역시 총은 에이치엠쥐를 써야 제맛이지 뭔 총되어갔어 뭐야 아무도 없으나 좋아요 자 거기다 도착했을쯤에 네 해킹 오오오 야 저거 뭐야 갑자기 총을 쏘야한데 어 뭐야 야아 내가 핵싱한거에 맞았구만 아까 지뢰 지뢰를 핵싱해놨는데 어 이 총 그 총 아니야? 그 그 유기연발 권총? 어 이건 뭔 총이야? 다른전 총? 자 에너지는 채우구요 일단 자 이쪽으로 가는게 돼있어요 이거도 다른장칭인데? 진짜 좋나? 일단 적을 체킹해보죠 이거 뭐야? 사격.. 어 대공포의 사격통제프로그램 재설적 되게 많네 이렇게 멀리까지 보이는 이유는 탐색 그 그 그거를 그 해놔서 그렇죠 이거 뭐야? 대공.. 이것도 대공포 사격통제 일단 여기를 통하면 어디로 통하는지 좀 볼까? 전엔 2분안에 벌써 도착했다 애 이마 도착했어 애 Mein 환기구로 너희들 다 보고 있어 스트 흣 이거 여기 싸우기 정말롭겠다 여기 싸우기 정말 좋겠다 자리 가볼까? 오오! 너무, 너무 막나갔다 야 내꺼, HMG 없어졌어 어, 있네, 있네, 있네 그대로 있어요, HMG 어, 여기 싸우기 정말 좋은데 자리가 황기구 안에 쟤네들이 수류탄을 여기까지 던지지 못할거 아니야 자, 일단, 일단 다, 체킹해놓고요 자, 뭐야 자 오오오 HMG HMG 어디갔어 나 잘못보렸는데 밑으로 떨어졌다 아하하, 나 하필 떨어졌어 밑으로 자, 오고 있어요 자, 와, 와, 와 자, 와, 와 주세요 하나, 둘 죽으러, 저승사소 한패 아, 너무 많이 오는데 six 발 남았는데요 오오오오오오오 한 발 빗나갔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무섭지 스나이퍼의 무서운 점은 공포심을 짐어준다는거죠 사기가 확확 떨어지는거지 자 한발로맞은데 한발로맞았어요 어 보이는 애는 두명 야아 저 멀리있는 애는 못주겠다 활로는 저기까진 안가